이번 영상은 야구야구에서 메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 아마도 저는 꽤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우선 여러분은 모두 메시가 미국으로 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미국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도 들으셨겠죠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잘 풀어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결론을 내볼까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축구 이야기가 많을 예정이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애플 이야기도 많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2007년에 제가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세상에 소개되던 바로 그 시점에 2023년에는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중개 채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면 미친놈 취급을 당했겠죠? 아니 어쩌면 아무런 관심도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그 시점에서 애플이 휴대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가 될 거라고 말했어도 멍청이 취급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한 3년 전인 2020년에 제가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중개 채널이 될 거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네 여전히 저는 멍청이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제 영상을 조목조목 분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를 확정하고 나서는 PSG를 통해서 슈퍼스타 선수들을 모았고 그들을 통해서 대리 우승의 경험을 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 아니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 워싱의 모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틀란타 시리즈 첫 편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타르는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들의 주요 선수들인 네이마르, 메시, 은바페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PSG로 영입했고 결국 이들 중 메시와 은바페가 결승에서 만나서 메시가 우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여기까지만 언급할까요? 카타르를 지켜봤던 사우디가 카타르 못지않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역시도 제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는데요 이 부분에 주목한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미국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MLS와 인터 마이애미는 이미 2019년부터 메시를 데려오기 위해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사종을 하나만 붙이면 개인적으로는 월드컵이 끝났기 때문에 카타르의 PSG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이전만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리그의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선수들의 몸값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리그 안과 PSG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분명히 축구 이야기 많을 거라고 여러분께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최근의 프로 스포츠들은 생존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때때로 단일 스포츠 내에서의 경쟁을 넘어서 스포츠 종목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한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국가가 그리고 각 스포츠가 그리고 각 구단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요 최근에 PGA와 리브의 합병이 가장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더 이상 큰 스폰서를 구하지 못했던 PGA가 결국 리브의 손을 잡은 것인데요 물론 앞뒤에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 큰 틀이 그렇습니다 F1도 테니스도 위기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F1은 PGA보다 먼저 오일머니에 손을 잡았었습니다 WBC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올해 초 저는 WBC를 다녀온 뒤 영상을 통해서 아마도 MLB가 WBC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은 세계화라기보다는 현재 미국에서 아니 북미에서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는 히스패닉 인구의 마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히스패닉 인구의 마음을 잡는 것은 공교롭게도 미국 축국에 더 나아가서는 MLS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프로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팬 더 나아가서는 어린 팬들의 유입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출산율 하락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은 인구 증가를 경험하는 이들은 아마도 중동과 히스패닉 인구일 겁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인구와 인도도 있겠지만 이쪽은 프로스포츠 입장에서 크게 매력적인 대상은 아닐 겁니다 즉 생존을 위해서 각 스포츠는 미래의 팬들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럽 축구는 중동을 야구와 MLS는 히스패닉 인구를 그들의 타겟으로 잡은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삼았던 NBA는 조만간 판을 다시 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NBA 이야기로 빠지면 안되니까 NBA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여기서 컷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축구계는 2026년을 계기로 축구의 인기를 끌어올리고 싶어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기반으로 전세계 스포츠 시장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라는 미국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 건데요 MLB 역시도 미국 내 히스패닉들의 애국심 혹은 국뽕을 자극해서 야구의 인기를 올리는데 관심이 많고 WBC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WBC와 월드컵 모두 2026년입니다 히스패닉 인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2003년 미국 전체 인구의 13%였던 히스패닉 인구는 현재 19%이며 2030년에는 21%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곧 흑인을 제치고 미국 내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집단이 될 예정이며 1억 명도 돌파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히스패닉 중에서는 분명 백인도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백인이라고 대답한 인구 집단 중 일부는 히스패닉 계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인구 집단 중 하나로 미국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현재 이 중남미 혹은 히스패닉 인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교 불가의 인기를 누리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메시입니다 이제 조금은 왜 MLS와 인터 마이애미가 메시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몇 년간 공을 들였는지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결과적으로 2019년 혹은 2020년에 바로 오지 않고 현 시점에서 오게 된 것이 오히려 더 잘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애플의 참전이었습니다 사종을 하나 붙이면 저는 메시의 계약이 2.5년인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2.5년의 계약은 정확하게 월드컵이 열리는 2026년이 되기 전 끝이 납니다 애플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이번에는 애플의 관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것과 치열한 경쟁으로 더 이상 새로운 아이폰을 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들은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스트리밍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애플은 예전부터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감각적인 광고나 여러 짧은 영상들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지만 수익성이 있는 그런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는 경험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파라마운트, 그리고 이 시장에 먼저 뛰어든 아마존과 같은 서비스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들을 만들어내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영상 컨텐츠의 수도 엄청났기 때문에 애플에게는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애플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정을 하는데요 스포츠로 눈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스포츠의 장점은 딱히 작가들이 스토리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쓰지 않아도 매일, 매주, 새로운 경기들이 열리고 이 경기들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입장인 아마존이 NFL과 손잡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슈퍼블 하프타임의 스폰서가 되고 무려 리아나를 섭외한 것, MLS의 메인 중개사가 된 것 MLB와 프라이데이 나이 계약을 한 것 등이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존의 휴대폰 제작 회사가 아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휴대폰 시장의 판이 새롭게 다시 짜여진 것처럼 애플이 스포츠 중개 시장에 들어오면서 스포츠 중개 시장 역시도 새로운 판이 다시 짜여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문자비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죠 애플과 MLS는 기존의 방송사와 프로스포츠 리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중개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조항들이 애플이 휴대폰 시장에서 그런 것처럼 스포츠 중개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LB는 현재 이런 흐름을 타고 오랜 걱정이었던 블랙아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MLB는 이번 시즌부터 샌디에고와 애리조나의 경기를 직접 중개하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애리조나의 경기가 블랙아웃 없이 중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고 애플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애플은 메시를 직접 데려오기 위해서 한 번 더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리그의 메인 중개를 담당한 방송사가 직접 선수 계약에 참여한 것을 넘어서서 그 선수에게 중개권 수익의 일부를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애플은 메시에게 메시가 MLS로 온 시점부터 늘어난 MLS 시즌 패스 가입자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메시에게 주는 것을 제안했고 이를 메시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약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현재 미국의 프로스포츠 팀들 중 가장 많은 인스타 팔로워를 보유한 팀은 레이커스로 2610만 명입니다 메시가 입단한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가 입단하기 전 100만 명의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팔로워는 1460만 명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페이스라면 내년 시즌 중 레이커스를 따라잡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다저스는 320만 그리고 양키스는 330만입니다 메시는 4억 8천 4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오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인데요 애플은 정확한 숫자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mls 시즌 패스 구독자가 메시가 온 뒤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미 올해의 예상 목표치를 넘어섰다는 인터뷰를 언론과 했습니다 애플TV의 가입자 역시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메시는 얼마만큼의 수익 공유를 받게 될까요? 아마도 메시는 역사상 최초로 발롱도를 받게 되는 mls 선수가 될 예정입니다 최초의 비유럽팀 소속 선수가 되겠죠 투표인이 유럽팀 소속 선수들이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받는다고 해도 월드컵 우승, 프랑스 리그 우승에 이어서 북미 세 나라의 모든 프로팀들이 참여한 리그스컵 우승까지 한 메시에게 상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메시는 현재 새로운 역사를 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아 이승용 이놈 야구 이야기 없이 축구 이야기 메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서는 결국에 야구야구 이승용이었습니다 라고 끝내기만 해봐라 라고 생각하셨죠 야구 이야기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애플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와 북미에서 메시 매니아를 생산하면서 또 다른 전성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메시를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어도 그 중에 메이저리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메시를 보기 위해서 mls 시즌 패스를 구입하고 애플TV에 가입하는 수많은 히스패닉 인구들이 메시의 경기를 보고 나면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 팬은 스포츠 팬입니다 mls의 경기는 보통 수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열립니다 메시의 경기가 없는 금요일 저녁 애플TV에 접속해 메시의 경기가 없는 허전함을 달래는 수많은 히스패닉 팬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그들의 눈에 프라이데이 나잇 베이스볼이라는 링크가 보이겠죠 저는 메시와 애플이 성공을 하면 할수록 메이저리그가 얻는 반사 이익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메시를 통해서 mls 시즌 패스와 애플TV에 가입한 이들 대부분은 히스패닉일 것이고 이는 메이저리그가 원하는 타겟 팬들이기도 합니다 최근 커리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한 애플은 앞으로 메시의 다큐멘터리를 포함해서 스포츠 관련 컨텐츠에 엄청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야구 관련 컨텐츠도 포함되어 있을 예정이고요 애초에 앱스타인이 아니 메이저리그가 애플과 저렴해 보이는 가격에 중개 계약을 한 이유는 중개권 수익보다는 애플을 통한 더 젊은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의 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메시를 영입했고 메시는 셀 수 없이 많은 미국의 젊은 히스패닉 스포츠 팬들을 mls 시즌 패스로 그리고 애플TV로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메이저리그는 메시와 애플이 깔아준 이 판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를 포함한 히스패닉 젊은 팬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교롭게도 2026년은 미국에서 WBC와 월드컵이 모두 열리는 해입니다 맨프레드는 WBC가 월드컵처럼 큰 대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월드시리즈나 플레이오프가 WBC보다 더 큰 행사로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3월에 열리게 될 WBC가 6월에 시작될 월드컵을 앞두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다른 스포츠를 찾고 있을 축구 팬들에게 하나의 전야제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메시면 어떻고 축구면 어떠며 농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메이저리그가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도 있고 이승룡 같은 생각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룡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